강남스타일 커피 한잔에 여유를 알은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서너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 서너해 커피 시키고 전에 원샷 때려 서너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린 서너해 그런 서너해 비권될 침대가 você vai ficar louca vai ficar louca, louquinha dentro da roupa quando eu te pegar vou fazer diferente tenho certeza vai pirar sua mente 성숙해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 대다시 품에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 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갑각적인 여자 나는 서너해 전자나 보이지만 올 땐 노는 서너해 내가 그래도 완전 미쳐버린 서너해 그 녀석보다 사상이 옳던 걸 더 많더만 서너해 그런 서너해 아수요 보시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